자 여러분들 그 무선공학은 교재는 이제 이걸로 나갈 거고요 자 무선공학은 크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하면 무선설비기사를 그냥 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감옥에 이 세 개를 우리가 이제 무선통신공학이다 자 무선통신공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학이 어떤 법을 준지는 이거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보시면 여기가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7장까지 그리고 여기에 1장 9장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처음에 이제 아날로그 통신 방식이라고 되어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통신공학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과 오버랩되는 그런 공통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신공학 이론이 또 나갈 때 여기를 나가겠죠 그리고 4장은 이제 무선공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테나 그래서 안테나 이론 그 다음에 안테나 실제 안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급전선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전파 전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게 이게 이제 바로 유선통신공학의 가장 코어가 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안테나공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부에서 보통 이거를 4학년 때 배워요 4학년 때 뭐 초고주파공학 안테나공학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4학년 때 배운 학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핵심이라는 거야 코어 부분이 이거고 이거는 이제 인프라 부분이랑 똑같아 통신의 어떤 공통 인프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어 이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응용 어떻게 되냐 그래서 고정 고정 통신 시스템 고정된 두 지점 간의 어떤 통신 시스템 마이크레이브 중개 시스템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휴대폰 같은 거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 통신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이용하는 위성 통신 시스템 시스템 마지막에 이제 공항공사 같은 데 가면은 레이더 같은 게 있어 레이더 그런 레이더라든가 이제 gps라든가 그런 거가 바로 항법이라 그래 항법 내비게이션 항법 시스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굉장히 방대한 영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어렵지 않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비전공이라든가 처분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글 검색도 괜찮고 안테나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실제 남산에 관악산에 안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 제가 봐서 한번 여기 방송 준비반 학생들은 일정을 봐서 한번 관악산 견학을 한번 좀 한번 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관악산이 어딘지 알죠? 여기 관악산 관악산 올라갈 때는 열심히 올라가야 돼요 꼭대기가 이제 안테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서 내려갈 때는 이제 거기 그... 관리자한테 좀 얘기해서 케이블카가 있어 케이블카를 따고 쫙 내려오면 신나게 밑에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학생들 인솔하고 거기에 갔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뭐 KBS 견학 갔을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번... 그거는 한번 좀... 확정은 아니고 한번 좀... 추진 한번 해 볼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재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해 드렸고 그렇게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토요일날 진행이 되는 것 같죠? 요거는 요번에 진행할 거고 이걸 뭐 그냥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수박 거탈치실이 어떤 수밖에 없으니까 쉽게 좀 시간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4장을 열어 주시면 되겠죠 4장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여기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난도가 낮은 게 이게 기사죠 기사 기사는 난이도가 제일 난도가 낮고요 그다음에 난도가 낮은 게 이제 북번 그다음에 좀 난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 그게 이제 방송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정도에 포커스 마친다면 요 밑에 거는 그냥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무슨 부분이라고요? 이거는 무선통신공학의 응용 아플리케이션 부분이다 그러면은 자 먼저 이제 전자파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전자파 전자파 추려서 전파라고도 얘기해요 요거는 전개 요거는 자개 요거는 전개 그래서 전개와 자개가 파동을 이루면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전자파라고 그래요 전자파 전파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한번 그려 볼까요 어떻게 파동을 이룰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게 이제 자개라고 그러죠 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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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여기에는 다시 요거는 전개 전개 자 다시 또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동이 여러분들 집에까지 가는 거예요 응 이 파동이 집에까지 가서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전개죠 전개가 이 지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느냐 지면에 대해서 전개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전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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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서져 있으면 요런 게 이렇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수직 편파라고 수직 편파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수직 편파 그런데 안테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무슨 편파라 그래 수평 편파라 그래 그래서 쏘는 사람이 요렇게 때리면 무슨 편파가 나간다 수직 편파가 나가는 거야 수직 편파가 요렇게 때리면 수평 편파가 나가는 거야 수평 편파 그러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때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때렸는데 이렇게 받으면 하나도 안 들어와 알겠어요 편파가 이게 일치가 돼야지 통신이 되는 거야 방송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옥상에 가면은 무슨 안테나가 보여요 이런 안테나 많이 봤지 대략 그림에 이런 안테나 많이 보셨어요 약이 안테나라고 그러죠 약이 우다 안테나 이게 무슨 편파 수신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수평 편파를 수신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수평 편파 그래서 딱 이렇게 그래서 때리는 사람이 무슨 편파를 때릴까요 수평 편파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KBS나 MBC나 SBS 송신소에서 수평 편파를 때리는 거야 이렇게 때리면 받는 사람이 이렇게 받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판은 편파성이 있다는 거네요 전자판은 편파성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다 그래서 이 특징 중의 하나가 편파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잘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그런 얘기다 편파성을 갖고 있다 나는 편파가 뭔지 몰라요 지금부터 하면 돼 편파성을 가지고 있어요 편파 편파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편파는 수직 편파 수평 편파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원 편파가 있네요 원 편파 자 그러면은 위성 방송을 한번 생각해 볼까 위성 방송에서는 수평이나 수직 편파를 때리면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길까 내가 이런 안테나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산에를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 봐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돼요? 문제가 생기겠지? 이 사람이 수평 때리면 수평으로 받아야 된다면서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를 바로 원 편파로 해결하는 거야 원 편파는 뭐다? 내가 이렇게 수신하든 이렇게 수신하든 똑같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아? 원이 뭐야? 축구공 생각해 봐 축구공 축구공은 똑같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원 편파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 편파가 동글동글한 거예요 어디서 쓴다? 위성 방송에서 쓰는 거야 위성 방송에서 위성 방송에서 위성 방송에서 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또 하나 TV 전파가 무슨 편파라고? 여기 한탄화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무슨 편파야? 수평 편파야 그렇지? 여러분들이 휴대폰 통신하는 이동통신한탄화 어떻게 생겼지? 잘 봐봐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세워졌어? 이렇게 눕혀져 있어? 이렇게 세워졌지? 한번 봐 이따가 내가 항시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관심, 흥미 그게 있어야 하는 거야 그냥 합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재밌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할 건데 자기가 관심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한번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고 왜 그럴까? 생각도 해보고 어차피 할 거잖아 어차피 할 건데 뭐 나는 입사하기 위해서 뭐 하기 싫은데 억지나는 겁니다 어차피 하는 거잖아 하기 싫든 하기 좋든 그러면 즐겁게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즐겨야 될 거 아니야 피할 수 없는데 찡그려 가면서 그냥 그냥 그럴 필요는 없을 거 같아 어차피 할 건데 이게 내 평생 밥벌이가 된다 내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될 거야 하는 어떤 뭔가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뭐 봉급 많이 받아요 7, 8천 받아요 뭐 잘리지 않아요 그게 뭐 지원 동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공계잖아 그러면은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를 성장하는 게 답 아니에요 뭐 정치하실 거야 아니잖아 정치하면 10년마다 감옥에 가잖아 점검 바뀌면 또 쫙 들어가잖아 우린 그런 건 없잖아 그렇지? 자기 분야 최고 전문가가 되면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과 계통으로 오신 거고 물론 여기 문과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과생이라든가 공대생이 공부도 어렵게 한단 말이야 문과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부도 어렵게 하면 공부한 이후에 좀 대접이라도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좀 아직까지는 관리주의가 너무 좀 강한 거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에서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뭐야 여러분들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성장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게 바뀌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면 안 돼 굉장히 재미난 거야 그래서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원편파를 때리는 거야 원편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수신하든 이렇게 수신하든 너프라 볼륨이야 원편파 원편파 원편파는 이게 오면서 돌면서 온다 돌면서 와 그래서 이 원편파는 돌면서 와요 그래서 왼쪽으로 도는 편파는 오른쪽으로 도는 편파는 레프트 핸드 라이트 핸드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 뭐라 그래 써클 폴라리제이션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을 써요 파프와 뉴기냐 아세요? 남태평양에 있는 애들이 우리랑 주파수는 똑같으면서 이 편파를 써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파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주파수 똑같아도 편파 면이 다르면 구분해 낼 수 있어 이거를 뭐라 그러냐 편파 식별도 편파 재이용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거 써요 스카이라이프는 원편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알으면 아주 전문가야 학교에서 여기 지금 막 석혀 있어 보면 아주 상위 5% 학생도 있고 전화 2개통이 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다 감안해서 강의한다고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자 FM파 FM있지 FM? FM 무슨 편 봤을까? 학교에서 이수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 근데 내가 어디 대학 학생인지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틀렸어 그랬어요 왜? 얼마 전에 바뀌었어 얼마 전에 아마 그 학교에 계신 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 같아 얼마 전에 FM도 원편파로 바뀌었어요 이해 돼? FM도 원편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FM을 이렇게 수신하든 이렇게 수신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어? 자 이제 얼마 전에 바뀌었어 그러니까 아주 옛날 거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틀리겠지 이건 뭐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때리는 사람이 정의하자 편파성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한참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들 휴대폰은 무슨 편파야? 수직 편파 TV방송은 무슨 편파? 수평 편파 스카이라이프는 원 편파 LHCP야? RHCP야? LHCP야?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게 있잖아 이 원 편파가 축구공을 발로 뻥 찼는데 벽 맞고 한번 튀길 때 어떻게 되지? 그 순간적인 어떤 영상을 딱 캡처해 보면 동글동글하던 게 딱 맞으면서 순간적으로 찌그러지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어요? 찌그러졌다가 다시 동글동글하게 되는 거지 이거 공 있잖아 그 찌그러지는 상황이 타원 편파라고 그러는 거야 타원 편파 타원 편파가 럭키군처럼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축구공을 발로 뻥 차서 어디 딱 맞는 순간에 찌그러져 그 어디가 뭐냐면 전리층 같은 게 있어 전리층 같은데 부딪히면서 이게 좀 찌그러지면 타원 편파가 돼 타원 편파도 레프트 핸드가 있고 라이트 핸드가 있어 그러면 이제 타원 편파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수신하면 원 편파처럼 균일하게 들어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럭키공이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맞을 수도 있지 이해 돼요? 이렇게 맞으면 수신이 잘 되는 거고 이렇게 맞으면 수신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타원 편파는 소리가 잘 들렸다 안 들렸다 잘 들렸다 안 들렸다 잘 들렸다 안 들렸다 이럴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맞으면 잘 들리고 이렇게 맞으면 안 들리고 오케이? 자 이거를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냐 시간에 따른 수신 전개 변동 현상을 페이딩이라고 해요 페이딩 좀 어렵지? 자 페이딩은 뭐다?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이 수신 전개야 이 수신 전개가 이렇게 변동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듣기 피곤해요 나 이거 일정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기술이 있어 그게 편파 다이버시라고 하는 거야 자 편파 다이버시는 여러분들이 비전공 걱정하지 마 이건 뭐야 수직이지? 이건 뭐야? 수평이지? 몇 개 썼어? 두 개 썼지? 두 개 써서 수신하면 어떻게 될까? 이 놈이 최대로 올 때 여긴 최소가 되지? 얘가 최대가 될 때 얘가 최소가 되지? 두 개를 합성해 봐 그러면 최대, 최소, 최소, 최대 일정해야 안 일정해야 일정하지 이거를 편파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편파성 페이딩의 대책은 편파 다이버시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편파 다이버시티가 뭔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수신하면 찌그러진 것도 괜찮아 페이딩이 뭐라고? 이게 뭐지? 시간 이게 뭐지? 수신전개 이걸 이어서 얘기해 봐 시간에 따른 수신전개, 변동, 현상 오케이? 면접 갔는데 페이딩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페이딩이 뭔지 얘기를 못 해 그런데 막 자격증이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정기기사 막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이 쟤는 자격을 어떻게 땄을까? 그런데 요새 자격증 따는 게 학생들이 좀 경향이 옛날하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체계를 잡아서 공부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서 따 외워서 그러니까 따도 활용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페이딩이 뭐다? 수신전개에 따른 시간 여기가 시간이지? 이건 뭐지? 수신전개지? 이게 변동하는 현상을 페이딩이라고 하는 거야 페이딩 시간에 따른 수신전개 변동 현상 오케이? 이게 페이딩이에요 페이딩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평파성 가지고 요정도 얘기하면은 이제 기초는 좀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한번 이게 무슨 평파를 그린다고 그려놓은 것 같아요 기준은 지면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 맞어? 이건 수평평파를 그려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수평평파 그린 거야 자 전자파는 행파다 행파다 행파는 뭐냐 뭐냐 즉각 잡혀개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부담 갖지 말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좀 상위 5%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배려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정국은 가끔 가다가 저것도 뭐야 그런 거 나와요 자 비정국은 이런 거 몰라도 돼 다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 배려해 줘야 돼 이게 곱하기가 아니야 이거는 벡터에서 크로스라고 크로스 이건 벡터지? 곱하기 아니에요 벡터는 뭐하고 뭐가 있지? 크기하고 방향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벡터지? 크기만 있는 건 뭐라 그래? 스칼라라 그래 그래서 이게 크기고요 이 크기가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거하고 이거는 직각이지? 그러면 이제 사인 세트하는 90이니까 1이 되지? 그럼 어떻게 될까? 크기만 얘기하면 이렇게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향도 잡아주면 이렇게 될 거 같아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법선 벡터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법선 벡터가 뭐냐 이게 이거가 안 쓰네 이거 안 쓰지 자 쓴 거 보여? 이게 법선 벡터야 이해 돼? 법선 벡터야 이게 이 면에 뭐? 수직 단위 벡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방향만 얘기하는 거예요 크기는 1이야 얘는 뭐만 표시한다? 방향만 표시하는 거예요 얘는 방향만 표시하는 거예요 방향만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크기는 1이야 유니트라 그래 유니트 유니트는 1이잖아 그래서 여기 방향만 표시하는 거예요 응? 방향만 표시하는 거야 이게 이게 노멀벡타 뭐만 표시한다? 방향만 표시한다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 오른손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오른손 돌고 감어봐 이렇게 감지 이렇게 감지 이렇게 얘가 E에서부터 H로 이렇게 감기지 감기면서 이게 어디로 가? 하늘로 가? 하늘로 가? 이게 방향이야 그러면 진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진동은 이렇게 하는데 진행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진동 방향과 90도로 전자파가 날아가는 거야 이게 행파야 행파가 뭔지 처음인 친구는 어려워 종파가 뭔지 종파는 알지? 꼬무줄놀이 하면 행파는 이렇게 진동하면 진동 방향 90으로 전자파가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개가 이렇게 진동 자개가 이렇게 진동하면 전자파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걸 행파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좀 추상적인 거가 그래서 이거는 벡터가 아니고 크기에 되는 그런 거고 이건 방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벡터라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포인팅 벡터 이렇게 얘기해 포인팅 벡터 포인팅 벡터 방향이 있잖아 그럼 이거는 크기만 얘기하는 거야 이건 뭐라고요? 크로스 프로닥 크로스 곱하기가 아니야 도트 프로닥은 점 찍는 거를 얘기해 이건 다 벡터에서 나오는 개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타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동 방향에 어디로? 수직으로 파가 이동하는 거야 진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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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가 어디로 가? 이게 행파야 행파가 뭔지 이해했어 행파 행파가 뭔지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자파에 전파하는 속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자파가 전자파가 전파하는 속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자파가 어떻게 전파한다고 배웠어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전파하는 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잘 빨로 봐야 빛의 속도지 그래서 전자파가 전파하는 속도 있지 전자파가 전파하는 속도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속도는 중요한 얘기예요 전자파가 전파하는 속도는 전자파가 전파하는 속도는 전자파가 전파하는 속도는 전자파가 전파하고 이것을 유전율이라고 그런다 이거를 투자율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유전율은 이 동그란 띵 친 거는 앞으로 전부 다 약속을 하자. 진공, 공기, 동그란 띵 치는 거야. 진공이나 진공 중의 유전률, 공기 중의 유전률. 됐어요? 이거는 공기 중, 진공 중 투자율. 됐어요? 이거는 래시오, 뭐뭐의 비지, 비. 비가 뭐야? 이게 비잖아, 비, 그렇지? 비,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비, 이거를 비유전률, 비유전률 이렇게 비유전률. 비유전률 이거는 비투자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공기, 진공, 동그란 띵. 이거는 비유전률, 알자 붙이면 비. 비, 비, 그렇지? 비. 그래서 이거를 어떤 책에서는 학교에서 이렇게 또 배운 친구도 있더라고요. 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S라고 써도 돼. 유전율이 뭔데요? 투자율이 뭔데요? 지금 몰라도 돼. 자기율이 나오지 않아? 그렇지,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거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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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거 곱하고 로또 세워서 분해 1 하면 이거 나오는지 확인해 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유공간에서 전자파 속도는 어떻게 날아가는 거지?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포 세크로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물속에서는 어떻게 될까? 물속에서는 이 시기에 의하면 C. 물속에서는 이게 일부다 커. 알겠어요? 그러면 빛의 속도보다 느리지? 빛의 속도보다 느리게 가. 진공 중 가는 거 보다. 그러면 이제 바로 얘기하자. 내가 동시에 잘 들어. 동시에 케이블로도 방송을 전송하고 지상파로도 방송을 전송했다고 전제해 보자. 이에 대해 내가 방송을 지상파로 케이블로 전송했어. 똑같은 방송을 지상파 케이블로 전송했어. 보는 사람은 이 두 개 방송을 똑같이 볼까? 아니면 지상파가 먼저 나올까? 아니면 케이블이 먼저 나올까? 생각해. 케이블이 먼저 나올까? 지상파가 먼저 나올까? 똑같이 나올까? 힌트는 여기에 있어. 케이블이 먼저 나올 것 같아? 왜? 외질 저항이 있어서. 아까 공기는 내가 3 곱하기 10에 8성 메타버스에 그로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렇지? 그 빛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지상파가 늦게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렇지? 케이블은 이게 일부 다 커? 케이블이 뭔지 알지? 케이블은 이게 일부 다 커? 그러면 지상파보다 늦게 가는 게 답이 되는 거야. 이해돼? 지상파보다 늦게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케이블은 줄이 있어가지고 줄 타고 신나게 갈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고. 이해돼요? 이렇게. 알겠어? 똑같이 안 와. 이건 그 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파 속도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나는 이게 뭔지 궁금해요. 다 배울 거야.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유전율은 유전분극의 발생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유전분극이 또 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워. 여러분들이 도체는 유전분극이 안 생긴다. 도체는. 그런데 도체가 아닌 절연체는 자유전자가 있어 없어? 절연체. 자유전자 없지? 자유전자 없으니까 이 전자가 여기서 플러스를 딱 당기는 순간에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핵의 구속을 받으면 돌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분극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 분극의 발생 정도가 유전율이라 그래. 더 어렵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은 그래. 그래서 전파 속도도 여러분들은 개념 이해했고 그다음에 하나 더 하자. 전자판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빛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자 직진합니다. 직진합니다. 직진해요. 어디 만나면 반사 일어납니다. 이해 돼요? 반사 일어나요. 그리고 굴절도 해요. 리플렉션. 굴절도 해요. 해절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호이겐스의 원리 같은 거 배우고 그렇지. 전자파도 그 해절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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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자파는 간섭도 합니다. 간섭도 합니다. 그다음에 전자파는 감세도 됩니다. 빛이 갖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해절에 대해서만 내가 얘기해 줄게.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빼쳐간 거를 이것도 어렵겠다. 빼쳐간 게 있어요. 그럼 전자파가 이렇게 가면 여기는 여기는 방송수신이 안 될 것 같지? 아니야. 방송수신이 됩니다. 이 각이 있어요.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세타는 바로 이런 관계가 있어. 그래서 이 주파수를 낮은 걸 쓰면 쓸수록 각이 더 커지니까 여기서도 방송을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걸 해절 연상이라고 해. 해절. 해절이 뭔지 알겠어? 해절. 그러면 주파수 낮은 걸 쓸수록 해절이 더 커지는 거지? 응?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 우리가 이동통신망을 구축할 때 800메가를 쓰는 거하고 2기가를 쓰는 거하고 어떤 게 경제적인 망 구성이 가능할까? 1번 800메가 2번 2기가 어떤 걸까? 여러분들이 SKT 얼마 전에 광고해 보면 한참 됐지? 한 20년 됐나? 전파 힘이 강하다 그런 광고를 때린 적이 있었어. 800메가는 해절이 더 많이 되지? 이건 해절이 적게 되지? 그러면 중계기 기지국 그런 거 다 비용 감안한다면 어떤 게 더 경제적인 망 구성이 되냐면 이게 더 경제적인 망 구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파 힘이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돼? 이거 봐봐. 여러분들 기지국 엄청 세워야 되고 몇만 개가 넘어 서울시내 그 비용 어떻게 감당할 거야? 해절 해절 해절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주파수가 낮을수록 해절이 커지니까 이거 나중에 다 이거 중계기 세워버려야 되지 않아? 중계기 안 세워도 막 지하까지 들어간다는 거야. 이렇게 경제적인 망 구성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성질 빚이 갖고 있는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끝. 즉진 반사 굴절 해절 간섭 감세 됐죠? 그래서 처음이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하자.